네 안녕하세요 일꾼 지느라 일꾼 입니다 군인증 오늘은 그 학교가 9시 반에 끝나고 그 야간 실습 뒤풀이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안케워요 이미 12시가 넘어서 의미가 없지만 기분 좋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밤 11시쯤 켜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또 묵청 재령 가야죠 풀젤을 찍는 그날까지 구독자 300명에서 쫄을 줄 알았는데 쫄진 않고 있어서 정말 너무 다들 감사하고 네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